아, 발라 오늘 또 열심히 한다 발라 트러바이비엠 탄력이 붙었다, 탄력이 붙었어 물통에 이어지는 파이프 보이죠? 파이프가 포크레인으로 파 놓은 끝 지점에서 파이프를 연결해서 물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포크레인이 저기까지 오니까 웅덩이를 파 놓으니까 물 공급하기는 아주 좋네요 지금 알리오! 네 대박 알리오! 나가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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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봄 나가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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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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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개, 11개, 12개, 13개, 14개, 15개. 아 여기까지가 건조가 됐군요. 15개, 지금 저기까지 했는데요. 여기까지 약 15개니까 45m, 45m 했네요. 지금까지 OK, 좋아. 좋아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소리는 소리 좋다 종이 너무 많이 났어 근데 그래도 이게 어디야 저기 펌프에서 물을 당겨 오지 않으면 계속 당나귀가 물을 실어 날라야 되는데요 당나귀도 고생이고 진도도 안나가고 그럴건데 물 하나 해결했는데 진도가 이렇게 빨리 나갑니다 수로에도 물을 채워 놓고요 역시 발라 잘한다 잘해 물 하나 해결책은 이야 벌써 많이 찍었네요 이게 우리 수로에 수로 만들 때 벽 만드는 불이익입니다 불이익 흥대 를 씨앗띠고 흥미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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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